안녕하세요. 골프클럽 H의 아민철 프로입니다. 제가 지금 롱포팅을 하려고 하는데요. 공이 프린지 가까이 있어서 지금 백스윙을 할 때 퍼터가 프린지에 걸리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기는데요. 아마추어분들이 이럴 때 가장 실수하는 게 거리감을 맞추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. 백스윙을 하는데 프린지에 퍼터가 걸리기 때문에 그걸 신경 쓰다 보니까 거리감에 대해서 자꾸 상실하게 되는데요. 제일 중요한 방법은 어드레스를 쓰실 때 퍼터를 볼에 가까이 대지 마시고 볼에 가까이 대면 백스윙을 할 때 퍼터가 걸리기 때문에 조금 더 뒤쪽에 프린지 위에 퍼터를 대신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하는 겁니다. 대신에 그러다 보면 공의 윗부분이 많이 맞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이 많이 안 굴러갑니다. 그래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스트로크를 하실 수 있겠도록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신 다음에 생각보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